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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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응구부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오고나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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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사나지로 오고나 한없이 뭐 압소리 한 시놈은 뭐 한 명이라도 한 시놈도 다른 소리만 해서 압소리를 할 수도 있고 별소리를 다 할 수도 있는거에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부르시면 몇 시간이나 부르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만 그것만 몇 시간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거에요 소리란 것이 저거 내 갈몽도 오래 하면 싫더라고 소리란 것이 잠깐 잠깐 좁아서 말하자면 골라서 이놈도 하다 저놈도 하다 그래야 그것이 맛이 난거지 이전에 9월 9일 때나 9월 9일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나 그럴 때 이전에는 시름대회를 해요 그럼 그 시름대회를 할지게 그 머신들이 농촌에서 이제 그 가서 시름판을 할란다고 가거든 갈지게 그런 소리를 하고 가요 그리고 또 올 때도 판을 하면 그 놈 이제 재미가 나서 이제 그 판 들고 그러면 오인실험 이제 말하자면 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여기 기생들 모두 대배다가 술 팔고 노래 시키고 그래서 모두 놔두고 그러니까 그 장사한 사람들이 거기서 모두 뺑 돌려서 철막을 치고 그 장사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시름을 붙여요 저기 저 분양면 고혼면 부혼면 사방면 사람들이 여기서 시름 붙인 줄 알고 다 옵니다 또 보성서도 와요 배를 타고 여기서 또 보성으로 시름을 하러 가기도 하고 사하려고 나려고 시름을 하다가 이제 황소 나간 날이 그날이 이제 상판 나간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말하자마자 마지막 그게 이제 마지막 끝난 날이에요 소리를 잘하고 머신들이 잔뜩 막 이렇게 들어가면 시름을 하다가도 딱 타여져 보거든요 그걸 깬다 거예요 시름을 붙여서 하다가도 깨져 버려 그 판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판을 깨려고 그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지 1등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름판에서 아 이제 그 시름에서 1등 한 것은 뷰에 하고 단 그 재미가 남게 술 한잔씩 묻고 재미가 남게 그렇게 소리를 하고 들어간다 중지하자 시름을 붙이지 말고 중지하라 판저기 보고 딱 끈채고 하나의 재미였나요 그럼 그런게 하나에 아 참나고 한나고 재미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한적불악에서 그 판을 딱 깨러 들어가서 판이 딱 깨져 보면 아닌가 아니라 우리 한적불악 청년이라 할지 머신들이 아주 쉬다 그런거 오기로 내가 시름은 안한디 이제 거슥 뭐이다 저 일생 앞소리 아까 그 소리 아까 그런 소리 앞소리 하고 그러려고 나 많이 따르대 또 안가면 앞소리 주라고 데리고 가고 그래 말했지 에야디아야 에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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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디어로 사나지러 오고나 산천촌목은 젊어 나가는니 인간 청춘은 주는 늙어 가네 에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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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디어로 산하지러 오고나 오동주야 저 달은 받고 에이 무생각이 저 달은 받고 에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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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디어로 산하지러 오고나 랭 arche 그때 엘화 에야디아 그리고 라이 에야디아 whos.com